. 여기는 그제 본섬을 띄고 있는 지세포 앞입니다. 요 뒤에 보이는 데가 지심도입니다.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오물대까지 한번 혜질려까지 한번 낚시를 해보고 아직 지금 막 밑밥이 들어갔어요. 배 밑에 밑밥이 들어갔는데 간혹 한 번씩 올라오는데 시야는 아직까지 그리 크지 않지 않습니다. 한 30급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짜 오늘 종교 같이 왔는데 마트 전경이 슈퍼 말고 마트 전경이 감사합니다. 기대하시고 함께 가시죠. 오 뒤에도 크다. 뒤에는 마트 전경이 왔습니다. 역시 조류가 흘러가니까 큰 것들이 움직입니다. 오 큽니다. 지금 한 10분밖에 안 되는데 저 저 저 세상 저 저 저 저 저 저 오 크다. 크다 크다 크다. 오 튀어진다 지금. 야 슈퍼 좀 푸르나라 푸르나라 세상. 슈퍼 푸르나라 그래. 너무 많이 풀지 말고 계속 감아라. 펌핑하지 말고 계속 감기만 감으세요. 펌핑하지 말고 감기만 감아라 하고 펌핑하지 말고. 나도 펌핑하는 거 형이 맛을 좀 볼라고 형이. 여기 또 또 또 또. 쌍거리 왔다 쌍거리 쌍거리. 정대표 저 카메라 나눠 놓고 빨리 건져라. 와따 손맛 찌긴다. 볼락대가 되나 이마. 으아. 다다다다다다 한다 마. 이 전경이는 이 씨알이 크면 걸수록 이게 쥐 최고에서 입지르고 나갈 때 이렇게 터집니다. 그래서 이 저 스피닝 날치 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풀어놨다가. 앞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풀어놔주시면 큰 것도 사짜 정경이도 잡을 수 있습니다. 싸서히. 아 씨알이 잘다. 씨알이 잘다. 아 나는 쥐선같이 큰 게 안 잡히네. 아 내가 오늘 집게가 어떻게 했지. 아 이건 그냥 보고서 aquatic이 saint 게임. 제 새롭다. 고기 좀 덜 기어야 되겠는데요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아 아 조심하고 아 이게 4차가 아 근데 3차인데 축하드립니다 내가 제일 크나 예 지금 이야 역시 행위 이정도는 되어야 된다니까요 아 아 오 감성 감성 4차 안 된다 근데 아 아 아 5 5 사이즈가 안 돼 사이즈가 좋아 보입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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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 아 아 아 아 이야, 이건 진짜 어린 날 삼십니까? 계속 이제 큰 시절 들어온 것 같아요, 피디. 아따, 뒤도 크다. 아따, 뒤도 크다. 뒤도 크. 세 개 저리 하면 떨어진다니까. 이쁜 데 앉히겠는데? 글이 안 긁는데. 안 긁는데? 새끼만. 공이 안 긁는데. 저 최비저바 또 바꿨는데, 아까 저 도래봉도 안 하고 편도 해였네, 저 또. 형님, 물 안 갈 때는 저 조살봉도 떼라니까. 이야. 이야, 이제 한 시간 남짓 됐는데, 간혹 이제 소강입니다. 그런데 간혹 한 마리씩 들어오는 게 사이즈 큽니다. 종교 큰 거 한 살짝 가까이 되는 마트 전갱이, 슈퍼 전갱이 아닙니다. 마트 전갱입니다. 한 마리 금방 했습니다. 아마 이제 해가 조금 넘어가면 폭발적으로 아마 쫙 붙을 것 같아요. 그때까지 한 번 더 달려보겠습니다. 조금 쉬어가면서. 종교 큰 거 온다, 빨리. 손바 좀 봐라. 어? 어? 뭐 아니? 아, 봐라니까. 내가 카메라 들고 있을게. 아, 이거는 시계가 좀 크다. 왔다. 왔다. 붓 그러면 더 부지런히 차려 놓으러 가려야 해. 크다. 그, 잘라보시아. 잘라보시아. 으, 태생기인데 이거. 우, 태생기인데. 으, 으, 으. 오오오오오. с업계에 초기 맞춰서 물리 가야 해. 저거도 왔다 와 그것도 크네 부실이야 이거 바닥에서 물었어 와 크라 와 이제 피딩 왔습니다 피딩 진짜 이 전개에 큰 거 물이 왔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조금 뛰어났는데 우와 풀리가 슬플풀이나봐 우와 끝났다 끝났다 지금 오짜다 오짜 지금 잠가라니까 우와 오짜다 잠가면 안 돼 터진다 그거는 잠가면 안 돼 계속 아니 펌핑하지 말고 계속 잡아가면 털이 빠졌다 땡기면 안 된다니까 계속 풀리면서 천천히 잡아야지 예이 두 시간 남짓 낚시를 했는데 성장님께서 맛있게 지금 이 전갱이 오짜 전갱입니다 두께도 두껍고 오짜 전갱입니다 오짜 아 네 저는 오늘 웬말에 잡는다 망띵이 넘쳤습니다 오늘 뭘 넘친나 와 오랜만에 진짜 동행 출주했는데 이제 어부 비슷하게 이렇게 낚시합니다 낚시꾼 아닙니다 우리 종교 한번 먹고 해 보겠습니다 오늘 최고 큰 거 잡았어요 진짜 오짜 전갱 정말요? 맞습니까? 고마워 이제 주께는 주께 하 하 우와 맛있었던노 와 지금 끝났나? 너무 좋습니다 저도 저도 한 입 먹어 먹고 초장에 간장 와 이거는 저 전갱이 새꽂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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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을 겁니다 이거 전갱이 뱃살 새꽂이 선생님께 저 하얀 거 보이시죠? 하얀 거 응? 갈치 아닙니다 갈치 아닙니다 갈치 아닙니다 정갱이 오짜 전갱이 뱃살입니다 이거 으응응응 와 감시보다 더 맛있노? 에이구 오짜 전갱이 감시 비교할게 우와 한 입 하시지예? 김밥 사온거에다가 이거 봐 이거 봤으면 이거 주께 와 형님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주께 봐 이게 처음에 식으면 식감이 딱 진짜 사과 한결 사과 부사먹는 것 같이 사각했다가 뒤에는 기름이 쫙 그러면서 딱 쫙 찌근한 것이 끝내줍니다 아기가 미끄미끄러하는데요 종교 옆에서만 예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합니다 우와 지금 전갱이도 살라놔서 먼 바다에서 쫙 올라옵니다 그래서 전갱이 사이즈는 전부터 큽니다 커요 그래서 철입니다 지금부터 대전갱이 시즌이고 이제 스타트입니다 우와 오짜있다 오짜 오... 가져와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오짜다 아오 오 큐레만 나면 되겠다 한개 더 한개 더 오짜비다 오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